얼마나 본 거야? 로딩이 길어진다. 업데이트 되고 있어. 왜 이렇게 안 돼? 잠깐만, 잠깐만. 안 갈래? 야. 설마 떨어진 거 아니야? 응? 빨리 말해봐. 어, 답답해. 빨리. 야. 벌써 140만 원 넘게 벌었어. 뭐 있는데. 어, 인기야. 우리 부자 데려다가. 엄마, 나 왔어. 지각했어. 엄마, 엄마 내 정신 좀 봐. 저, 내가 너무 들떠가지고 해를 안 깨웠어. 저 일단 끊어봐봐. 일단 시아 학교 보내고 다시 통화? 어? 가. 가자, 가자, 가자. 왔어. 시아야. 엄마가 사랑해. 축복해. 어. 시아, 엄마가 새 옷 사줄게. 자 tijd. Да, 괜찮으세요? persist, wet BUT! 혹시 건강은 부채와 다행이 없니? 이제 할 수 있는 물후채를 안 구맨이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